아 삼백이야 아 집에 가는 길인데? 그냥 병원에? 왜? 엄마가 그냥 걱정된다고 다들 가있으래 보는 눈 많으면 그놈도 이상하지 못할 거라고 나 무서운데? 알았어 삼백아 햄버거 먹고 싶지 않니? 내가 쓸게 같이 가자 하 정말 그러고 싶다 오늘은 뭐? 진짜? 드디어 내 맘 받아주는 거니? 받아주기는 뭘 받아주니 공주병아 뭐야 맨날 보면서 누구냐고 또 물어보냐 이 깨진 거라 야 콘드레드 햄버거보다 선지국 먹으러 가자 어? 내가 쓸게 가자 선지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혜야 삼백이 오늘 나랑 같이 가기로 했어 어쭈 날도 추운데 화끈하게 한판 해봐 어? 넌 가서 선지국이나 먹어 우거지 잔뜩 넣어서 하 오늘은 이 꼴통들 무대포 정신이 왜 이렇게 부럽냐 아